일단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예외 없이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총선이 실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0일째 되는 날이니까 총선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대전광역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되고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인천광역시에 전수분석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대전에는 82개 8개가 아니고 82개 이제 은면동이 있는데 82개 은면동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큽니다. 서울의 425대 제로 경기도의 599대 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성률입니다. 대전광역시에 82대 제로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제조한 다음에 대전의 7개 선거구 에 모두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전산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하고 전산 조작은 내가 확인한 거고 실물 위조 투표지는 추정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 에서 이렇게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히 이제 오늘은 이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떻든 간에 실제 투표자 수가 100명인데 이제 100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200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인 수도 200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자 수도 100표가 늘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반드시 지역선관위 산하에 사전투표 암이 관내 사전투표 암이 보관이 되어 있고 또 관외 사전투표 암이 우체국이나 우체 집중을 거쳐 가지고 지역선관위로 오게 되면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표를 그 수만큼 그리고 이제 집어넣지 못한 부분에 생기면 또 이제 개표일 날 자녀투표지 자녀투표지를 이용해 가지고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실물 위조 투표지와 관련된 그런 증거물들이 떠오르는 걸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일원화 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배송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 중남구에 발견된 그런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위에 이런 잉크가 묻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는 거제시 도장이 찍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어디 다른 지역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있는 걸 봐 가지고 인쇄소에서 일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한 3 40일 전에 그때부터 다 준비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추론 가정을 하고 가설이죠. 가설을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견되는 증거물을 가지고 이제 그 가설을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뭐 반성도 해라 그런 이야기도 언론들이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국민의 힘이 제대로 반성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제대로 반성한다는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있는 그대로 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건 뭐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대로 이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영원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영원한 패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영원한 패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는 것이죠. 아무튼 또 이번에 또 공개가 된 것은 전국적으로 뭐 여러 군데서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투표자 수보다도 투표소 에서 투표지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인 수에 100명이 기록돼 있으면 당연히 투표자 수는 100명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전국의 곳곳에서 그런 선거인 명부보다 더 많은 표가 나온 겁니다. 더 많은 표를 던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건 뭐 이제 맹백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투표 득표소나 이런 것을 당일투표 득표소나 마찬가지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수불일치 숫자불일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신자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만 한 선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만 한 선거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뭐 오늘 선플라우님이나 어떤 분이 바로 위에 계신 분이 참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미치면 안 되고 자분하게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부에서 이제 선거를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ai 지금 생성행 ai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실생활에 이제 파급 효과가 앞으로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행 ai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이제 ai 반도체인데 ai 반도체에서 이제 이 업계 사람들은 그런 뭐 예를 들면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그런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 그걸 이제 ai 가속기다 이렇게 부르지만 업계에서는 그것을 ai 슈퍼칩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이제 블랙웨어에 대한 부분을 카이스트의 김정호 박사님이 좀 상시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작심하고 가장 고가로 팔리고 있는 블랙웨어를 여러분 좀 더 해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학습이라는 것이 이제 파고들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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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흥미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에 납품하기 시작한 hbm3e의 5세대 상품이죠. 5세대 상품하고 이제 곧 선을 보이게 될 hbm4 6세대 상품하고의 차이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명한 기업이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이닉스가 어려울 때 분살에서 팔아버린 회사가 지금 전 세계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제 판단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환위기 같은 게 없었으면은 현대반도체가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야 어렵게 만든 그런 국부 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